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방송 온 거를 쓰기 위해서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절에 있는 책상에 앉아본 것도 얼마만인가 싶은 마음이에요. 매일같이 눈만 뜨면 몇몇 가방이고 이것저것 짐 챙겨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서울연합불교TV방송 녹화가 있고요. 또 매주 화요일은 우리 대전 포기원 법회가 있고요. 목요일은 또 청주법회가 있어요. 또 그리고 토요일은 진주법회가 있고요. 또한 매주 일요일은 우리 조치원에 있는 본절 관음산 자비정사 법회가 있어요. 그리고 간간이 수요일은 여주교도소, 불교대학 교리반, 또 여주교도소 정기법회, 법문 이런 걸 하러 다니느라고요. 정말 일주일 내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도 밀려있는 일들이야 산더미 같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분류방송 원고를 치고 있는 지금 어디 갈 걱정 안 하고 앉아있는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행복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좋아할 시간도요. 또 누구를 미워할 시간도.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제가 쌓여있는 책 가운데 좋은 책을 샀어요. 좀 싼 책 팔지 않아요? 덤빙채. 근데 이제 그것을 사놓고 보려고 해도 간간이 한시 화장실이나 가야 들고 가서 몇 글자 주섬주섬 챙기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앉아서 참 불교방송 원고를 친다라고 하는 정말 이것만 해도 엄청이나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마음에 따라 행복할 수도 또 불행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혹은 또 화가 나기도 하고요. 또 혹은 기뻐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요. 이러한 것들은 어떤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겪는 일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어떤 소소한 행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합니다. 가을 바람에 코스모스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요. 평화로움을 느끼고요. 또 가을의 정치도 느끼는데 저 코스모스에게 과연 내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어떻게 보답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요. 달리면 어떤 뾰족한 방법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침 원고를 치고 있는데 어떤 오래된 불자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자신은 맨날 바쁘다고 하고요. 그것도 이제 대전분인데 조치원에 있는 우리 자비정사까지는 길이 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전 우리 포교원에 한 두 달에 한두 번, 한 번 정도 참여하시는 분이신데요. 오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온고를 치고 있는데 저는 또 시간이 바쁜데 원고 치는 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 끝나면 또 다른 게 일이 많이 밀려있단 말이죠. 그냥 잘 보면 되지요. 마음이 떨리는데 스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열심히 보시면 되지요. 그랬더니 아, 그래도요. 스님 아이고, 저도 면허시험 세 번이나 떨어졌었어요. 그냥 열심히 보다가 잘하면 합격이 되니까 또 잘했을 때 끌고 다니시면 사고가 안 나지 엉테루로 해서 합격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보세요. 아, 그래도 스님은 다르시지 않아요.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스님들은 다르다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요. 정말 스님들은 아파서 금방 쓰러질 것 같아도요. 아프다 소리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불자님들 앞에서는 제대로 재채기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프다 그러면 아이차스님 원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뭐 엄청이나 우리 스님들 힘든 경우 많지요. 사실은 전부 똑같은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죠?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전화를 받고요. 말이라도 그냥 기도 열심히 해줄게요. 이렇게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일로 기도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그렇다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해준다고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알았어요. 내 기도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줄 거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짓말까지 하면서 까지 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끝내 열심히 보세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다는 생각이긴 한데 어찌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초키고 기도해줄 테니까 나중에 초갑이라도 조금 시주허세요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그게 또 마음의 용납이 안 되네요. 어떻게 됐든 뭐 이런저런 것이 삶인 것 같고요. 지금 원고치는 이 순간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고요. 시험이 끝날쯤 돼서 뭐 연락 한번 주시겠지 했는데 그 보살님이 전화를 안 주시네요. 그런 거 보면 떨어지신 겐지 아니면 서운하셨던 겐지 뭐 죄송한 마음이고요. 우리 볼자님들 어떻게 되었든요. 오가는 인연들과 또 하는 일들의 모든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가을거지를 해야 하는 그런 결실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라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승화시키기를 여러분들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178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요. 정근에 대해서 쭉 해오다가 칠성 정근과 산신 정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어떤 독경에 대해서 무상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상계다 하는 것은요. 무상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그 산법인 가운데 하나이지요. 재행무상이라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항상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혹여 답답한 일이 있거나 어떠한 또 회의나 어떤 회한이 느껴질 때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상 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허탈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허탈보다는 무상이다는 것은요. 항상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절하도 보면 제가 사실 촌에서 어려서 7살 때까지 할머님 젖을 만지고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뭐 끄지께만 해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벌써 내일이면 환갑줄에 앉아가지고요. 스님 승련으로도 뭐 근 40년 가까이 하면서 우리 불자들 시주만 받아먹고 도둑질하고 살았던 것 같은 생각인데 벌써 머리가 히끗히끗 되게 됐어요. 똑같은 나이지만 과연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이나 학창시대의 모습이나 또 30대 40대의 모습이나 또 지금 모습이 변하고 있고요. 또 내가 내가 어려서였던 그 큰 야망과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던 그런 때가 있었고요. 또한 언젠가 참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깎으면서 과연 나란 놈이 누군가 한번 뿌랭이를 뽑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참 낙발을 하고 여미를 입었던 그런 시절도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지금은 많이 무뎌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전에 비하면 대충대충 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대충대충이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또 주변에서 보여지긴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눈도 많이 안 보여지고요. 귀도 많이 약해지고요. 기억력도 없어지고요. 뭐 이도 아프다 보니까 한 두어 세개 정도는 뽑았고요. 뭐 음식물도 제대로 씹는 것이 좀 힘들고요. 똑같은 나다라고 하지만 시대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또 이렇게 변해왔어요. 또 내가 승려로서 변해온 모습이 있지만요. 또 승려가 아닌 그런 입장이었을 때 변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상하지 않느냐. 만들어진 물건이요.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것이 없죠. 이미 형성된 것은 다 멸하게 되어있어요. 그것이 성주 괴공의 이치인데요. 바로 그런 어떤 역량을 우리는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보편적으로 우리 무상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의 어떤 과정에서 읽혀지는 것인데요. 무상한 현실에 대한 그런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의지할 어떤 귀처에 예경을 올리면서 불교의식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과 여러 보살 님들께 예경 예를 갖춰 공경한 후에 발원문과 어떤 불도수행의 계를 올릴 때 하는 것인데요. 또 일반 영가님들에게 돌아가신 분들에게 무상함을 설한 게요. 무상하다. 전부 다 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생멸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생멸은 없어요. 변해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때요? 물방울 입자가 일반적으로 물방울이다. 물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소기호로 H2O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H다 하는 것은 수소인데요.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합쳤을 때 물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런 작용이 분산이 돼가지고 수소는 수소대로 산소는 산소대로 들어지면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은 없어진다 라고 해도 물의 성분인 수소나 산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은 없어졌지만 어때요? 물의 성분이 다른 것으로 변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멸이 없다. 생하고 멸하는 게 아니라 변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물방울 입자가 비가 올 때는 어때요? 떨어질 때는 우리가 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골짜기를 흘러가면 똑같은 물방울 입자라고 해도 우리가 골짜기 물이라 그러고요. 골짜기 물에서 좀 내려오다 보면 내를 흐르면 냇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또 좀 더 가서 이제 강에서 흐르면 강물이다 이렇게 하고 오하일이다 해서 결국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에 있으면 우리는 바닷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한 수증기에서 하늘 올라가면 우리는 수증기라 그러고요. 하늘을 떠다니면 구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결국 구름이 되어서 어느 인연이 형성이 되어서 떨어질 때 되어서 떨어지면 결국 눈이나 비가 되는데요. 똑같은 물방울 입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의 어떤 명목이 다 다른 것과 같이요.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육신이 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육신이 나는 것은요. 물이 어디에 있어서 어떤 이름을 따느냐 하는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물방울 입자는 바로 나의 정신과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어때요? 정신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돌아가시면 어때요? 정신이 떠나서 결국은 혼백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혼백이나 정신이나 마음이나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을 때는 정신이요 마음이요 표현을 하지만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혼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하나 들어서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 아래다가 차를 놓고선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운전사가 없어요. 그죠? 운전사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발로 찬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차가 왜 때리느냐 왜 발로 차느냐 하면서 차는 사람한테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차는 사람을 차지 못하게 하고요. 왜 차느냐 라고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운전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차 주인 운전을 하는 사람이 또한 차에 관계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차를 지키고 있을 때에 왜 차를 차느냐 왜 차에다가 이렇게 안 좋은 짓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차가 하는 건 아니어요. 그와 같이 그 차는 우리의 몸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운전사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같은 것이예요. 일례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온 곳으로 다시 가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와가지고 서울로 돌아갔을 때 돌아갔다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왔다 부산으로 다시 갔을 때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울에서 왔다 부산으로 갔다 하면 부산으로 갔다 그러죠. 부산에서 와서 서울을 갔다 그러면 서울 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온 곳으로 다시 갔을 때 우리는 돌아갔다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어때요?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돌아가셨다 높임말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온 곳으로 다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 때 어디로 가요? 화장을 해서 재가 돼서 자연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매장법에 의해서 매장으로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결국 우리는 자연의 집합체로 형성이 돼서 바로 수소와 산소 수소 두 개가 산소 하나와 결합을 해가지고 물이 된 것과 같이 바로 흙과 물과 또 열기와 냄새와 이런 것들이 어떤 인연의 화합체에 따라 육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육신의 어떤 생이 다했을 때 멸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이 육신에서 마음이 떠나가는 거죠. 차를 저 아래 놓고 운전사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내 육신에서 마음이 떠나가기 때문에 내 육신에다 대고 거기에선 어떤 사람이 뭐 꼬집거나 때리거나 해도 육신은 아픔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속에 묻어도 아이고 나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튀어나오는 그런 돌아가신 형가님이 있고요. 제가 화장터도 여러 번 가봤는데 화장터 온도가 7천도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화장터에 그 많은 돌아가신 분들이 들어가도 아이고 나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튀어나오시는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운전사가 없는 빈 차이이기 때문에 때려도 모르는 것이오요. 바로 마음이 없는 빈 육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운 온도로 태워도 뜨거운 줄 모르고요. 땅속에 묻어도 답답한 줄 모른다는 것이오요. 바로 내 마음이 육신을 놓고서는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인연의 합의에 의해가지고 다시 또 다른 육신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때요. 내가 소 탈을 썼다. 그럼 소가 되고요. 돼지 탈을 썼다. 그럼 제가 되고요. 돼지가 되고요. 벌레 탈을 썼다라고 하면 벌레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쉽게 여러분들 인식하기 위해서 어린이들 그 프로그램 보면 동물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지 동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동물 옷을 입고서 그 안에 사람이 동물 옷을 입고 이렇게 모양을 놔두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호랑이 옷을 입으면 호랑이라고 그러고 사자 옷을 입으면 사자라고 그러고 강아지 옷을 입으면 강아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껍데기는 강아지고 소고 또한 어떤 사자고 분별이 되지만요. 그 속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사람이 입고 있는 것이예요. 그 사람이 그 옷을 받고 있는 데 따라서 우리는 소다 사자다 호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그 안에 있는 어때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어떤 마음이요 정신이요 죽으면 혼백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동물을 탈을 쓰느냐에 따라서 동물이 바뀌는 것과 같이 우리의 어떤 혼백이 어떤 탈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에 어떤 육신을 얻느냐에 바뀌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윤회일 수도 있고요. 연기이칠 수도 있고요. 인과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멸이 되는 게 아니라 변해가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금의 내가 있을 수가 없고요. 일봉이가 영원히 일봉이 아니죠. 죽으면 그냥 또 태워서 없어지고 할 테고요. 그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이미 신장뿐이 아니라 온몸을 다 기증을 한 상태고요. 또 저의절도 산림조합에다 모든 관리를 다 맡긴 상태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요. 또 제 몸도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다 해놓은 상태예요. 영원한 내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것이 바로 무상의 이치를 살았는 것이오요. 그래서 이 무상계구 혹여나 연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일반인 분들이 어디에 어떤 집착을 해서 원안을 갖거나 감정을 갖거나 이래서는 편안한 행복을 얻기가 힘들고요. 극락왕생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원결이나 원안이나 모든 것은 변해가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억울함을 겪는다라고 해서 그 억울함이 계속되는 것 아니고요. 또 내가 지금 좋은 것을 겪는다 해서 좋은 것이 계속되는 건 아닌 이치를 알아서 변해가는 이치를 알아서 모두 내려놓고 비워라. 내가 눈기코요몸듯이 색성량미 쪽법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런 걸 보고 사실은 우리가 형성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결국 오치온인데 그런 오치온을 버리고요. 내 본래 마음에 온을 찾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치를 사실 가르쳐주는 것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무상계의 내용이라는 것은 열반에 드는 중요한 문이다라고 했어요. 열반.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니르바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니르바나 끈다 분다에요. 그래서 불어서 끈다는 약이거든요. 뭐를 불어서 끄느냐 하면 스트레스를 불어서 끄고 열을 불어서 끈다는 약이에요. 불을 화를 불어서 끈다는 약이죠. 그러니까 일봉이식 스타일로 해석을 하면요. 열반이다는 것은 열받지 않는 것이다는 약이에요. 여러분들 난로 위 뭐 레인지 위에다 뭐 올려놔가지고 열이 심하면 어때요. 음식물 뚜껑이 열리기도 하고요. 음식물이 넘쳐서 게스가 꺼지기도 하는데 게스는 계속 새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또 사람도 열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가열이 돼가지고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쓰러지는 그런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면 뭐 전신마비가 된다든지 뇌졸중이 온다든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한방에선 뭐 그걸 어혈혈전증이다라고 표현을 하되요. 혈액순환을 어떤 나쁜 찌꺼기들이 노폐물들이 막아가지고 그것이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터지는 것. 이걸 뭐 혈전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열을 받으면요. 문제가 많지 않아요. 내 감정대로 내 편안한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속상하면요. 그래서 열반이다는 것은 열받지 않는 것. 가장 자기 자신을 고여정멸하게 만들 수 있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열반을 얻게 되면 뭐 당연히 고해의 험난함을 넘기고 고해라는 것은 이제 고통의 바다라고 하지 않아요. 고통의 바다는 세상에 이제 고통 아닌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많아서 바다와 같다 해서 고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열반에 들면 바로 그런 고통의 바다 고해를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바로 이런 무상한 이치를 알아서 열반에 드셨고요. 또한 우리 일체 중생도 이 무상의 계로 인해서 고해를 넘는다 하는 그런 구절로 시작이 되고요. 또한 돌아가신 영가님들에게 어떤 부처님의 무상한 이치의 어떤 밝고 깨끗한 청정한 계율을 지킬 것을 권하면서 어떤 육체의 모든 부분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것도 죽고 나면 어때요? 살이나 뼈는 흙으로 돌아가고요. 핏기나 물기는 물로 돌아가고요. 또 열기 같은 것은 여러분들 어때요? 불로 돌아가고 냄새는 바람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화붕 4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4대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바로 이런 것 또한 머무를 곳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저 앞에 흘러가는 금강의 물이요. 금강물이 아니라 냉장히 보면은요. 수억 겁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수도 없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면서요. 어때요? 묻히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육신이? 그럼 그 육신이 어때요? 물이 되어서 물이 되는 건 물로 가고요. 바람이 되는 건 바람이 가고 냄새로 되는 건 냄새로 되는 건 또 열기는 열기대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볼 때에 내가 지수화풍의 4대 색신이 2년의 화합이 돼서 어떤 인간이 형성이 된 것이지요. 내가 육신의 탈을 놓을 때는 어때요? 이 육신도 전부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저 앞에 흐르는 금강물이요. 몇 겁 전에 내가 죽었었던 이룬 물이 계속 돌고 돌고 윤회하고 돌고 돌아서 그것이 내 물일 수도 있고요. 내 앞에 보이는 저 흙이 바로 내 뼈와 살이 뭉쳐서 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병원에서 고통받는 중생이 바로 과거나 어떤 미래를 놓고 볼 때 내 어머님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것이 동체에 대비의 사상인데요. 바로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류는 전부 뭐예요? 동체 다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고 놓고 보면은 저 금강의 물이 바로 내 어떤 물일 수도 있고요. 또 저 흙이 바로 내 흙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치를 터득해서 지혜를 얻어서 번뇌를 없애라는 것인데요. 또한 우리가 어떤 무명으로 말미암아서 늦고 죽고 또 인생의 어떤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일어난다. 무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교의 목적은 근본이 뭐예요? 번뇌제가 아니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여러분들 사실은 행복을 바라고 자식이 잘 되는 것 바라고요. 신랑이 잘 되는 것 바라고 이런 걸 바라지만 그건 순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 영원한 행복은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 전문적인 학설로 보면은요. 그건 불교 수행을 가장한 자기 욕심의 충족이다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빌고 다니고 기대하고 다니고 그렇기 위해서 절에 다닌다고 하면은 그건 불교 수행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불교 수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결국은 뭐예요? 지혜를 터득해서 내 마음의 깊이를 깨쳐나가서 오늘 찾는 것, 참날을 찾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체의 모든 것은 다 동체대비라 나와 남이 없다. 그래서 전부 저것도 나고 나도 저것이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이치를 터득해서요. 포용력을 키우는 게 불교 수행의 어떤 목적이에요. 그런 이치를 알면 어때요?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나는 성공해야 된다. 이런 어떤 집착을 위한 번뇌가 형성이 되지 않지요. 그 번뇌가 형성이 되는 것이 전부 뭐예요? 무명하기 때문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무명을 없애서 지혜로서 그런 이치를 터득해가지고 모든 기쁨, 슬픔, 괴로움 이런 것을 없애는 이치. 이것이 바로 12연기고요. 또 이런 무명이 없어지면 결국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어떤 역관의 12연기설. 또 도리를 깨닫는 과정. 또 불타개와 달막의 승각에 귀할 것을 권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영혼이 부처님의 무상의 이치를 터득하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부처님 가필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바로 무상계의 어떤 근본 뜻인데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무상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이제 제법 쌀쌀함이 느껴진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요. 그동안 가을이 늦장을 부리는가 싶었는데요. 한 해의 갈무리가 엄청 다급해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얼마나 불편했든지 하루도 컴퓨터를 안 치는 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승려로서 카페도 제가 하고 있고요. 책도 지금 한 50여 권 쓰고 있지요. 요즘에도 북소리라고 해서 계속 출간을 하는데 회복까지 합하면 100 한 20권을 썼어요. 사실 회복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에서 두세 손가락에 돌아가신 분까지 합쳐도 제가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밖에 안 나가는 날은 하루 20시간은 컴퓨터에 앉아있어요. 그랬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니까 엄청 퇴근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고장이 한 번 나니까 과연 이 컴퓨터가 얼마나 나한테 고마웠던 것인가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됐어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에요. 평소에 늘 함께하던 물건이 잘못되었을 때 혹은 또 함께했던 어떤 가족이나 사람 이런 분들과 어떤 이혼, 이별, 별거 이렇게 됐을 때 느끼는 거 아프면 이로 형용할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런 어떤 만남과 이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이거든요. 또 세월의 감에 따라 그러잖아요. 자식들 군대도 가고 결혼도 가고 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생사이별도 하게 되고요. 하지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함께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함께하는 행복. 평소엔 못 느끼지만 굉장히 중요한 행복이라는 생각이에요. 인연되어진 모든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BBS 청주 불교 방송국이나요.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 세계에 남겨주시거나요. 아니면 청주 분들은요. 청주 가까운 복명동의 관원산 자비정사로 오시면요. 제가 집필한 도서 가운데 선물도 드리고요. 좋은 말씀 드릴 겁니다. 그동안 관움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움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